우리나라의 역사도 자세히 잘 모르는 판에 남의 나라 그것도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벌이는 그런 역사 21세기 대한민국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아합 이세벨 나쁜 놈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 중요한 것은 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길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지금 열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첫째 무엇이든지 내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미미하고 비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아무리 대단하고 막강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로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가 먹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벨의 비참한 몰락인데 부제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입니다 그거를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목으로 부적합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를 당한 이세벨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취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저 당연한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취장한 얘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열한기서에 등장하는 많은 왕도 아니고 왕자도 공주도 아닙니다 금수저인 왕과 왕자 공주에 비해서는 미미하고 비천한 흙수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불러다 놓고 천국 잔치를 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잔치를 연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큰 잔치를 연다 그러면 다 내 덕이야 그 덕분에 먹고 있어 천사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역경과 환란을 신앙으로 이길 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호명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나서 신우인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호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돼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용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진짜로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렇게 할까 어떤 청년을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불성실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에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not working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다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낙비가 아니라 가랑비이다 이거는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매일매일 젖음으로서 자기 맞음으로서 자기가 옷도 젖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흠뻑 젖게 되고 빠져서 드디어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더디더라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새해에 명심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실행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주눅이 들거나 목에 힘을 주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뜻이 바로 에이레네 얘기합니다 평온한 가운데 느리는 번영 그러니까 내가 흑수제냐 금수제냐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깨끗한 데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함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다 누구는 너무너무 이쁘게 누구는 뚱뚱하고 못생기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안 믿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높으냐 낮으냐 많이 가졌느냐 이쁘냐 젊으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가 만약에 내가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이세벨처럼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구나 그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시구나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제가 죽을 때 제 시체를 개가 뜯어먹는다면 그거 되겠어요? 그냥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이거 저는 요즘에 제시하는 새해에 됐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냥 힘듭니다 식당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200만 원은 법니다 두 부부가 400만 원은 법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좁을수록 좋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깜깜할수록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아비가일로 정한 것입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아비가일이 되셔서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아내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일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6.25 때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부부들이 사이만 좋으면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깨끗함 그것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의 이름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그리시였으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아서 폐기 처분되어 버렸습니다 11기하 8장 15절까지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사엘은 우상 숭배와 반역을 반복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 나라 회초리였습니다 하사엘의 아람왕 등극을 기점으로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린 부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강국 이스라엘은 오무리 왕조 때는 경제적으로 솔로몬의 버금가는 번영을 누렸지만 아합 이후 그나마 경제 부응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바세의 아들 요호람이 남한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요람과 요호람 같은 이름이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요호람 요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32세의 나이에 왕이 된 요람은 8년 동안 통치하지만 남한국 유다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한국과 북한국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한 약속 그런데 남한국 유다의 왕 여호람이 맞아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켰는데 우상 숭배의 나라, 바할 숭배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남한국의 왕이 북한국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그 나쁜 놈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혼해서 전도해서 교회 같이 다니니라 거의 98%는 실패입니다 실패하되 어떻게 실패하느냐 그러면 안 다니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2%는 어떻게 돼요? 그 신앙 지키려고 가장 고생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쓸데없이 자기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오늘 산부예벨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자 베갯머리 송사로 아합의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을 꼬두겨 갖고 남한국을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 일로 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아요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는 나라로 유다에게 속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조궁을 바치고 도움이 되는데 유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자 반기를 들고 우우죽순처럼 에돔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약하던 국력이 더욱더욱 쇠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세 어린 나이로 아버지의 딜을 잇는데 아하시아도 아버지의 전철을 뒤따라서 유다를 더욱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듭니다 그 아내 역시 부강국 오무리의 딸 손녀였습니다 엄마는 이세벨의 딸이요 그다음에 오무리의 손녀 여러 손녀 중에 하나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 말을 들으랴 아내의 말을 들으랴 점점 점점 남한국마저 우상 숭배의 나라로 돼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여와 보식의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부강국 이스라엘과 동맹하여서 아람왕 하사엘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부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자 그 부상당한 요람을 보러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 다 전혀 다른 국면으로 돼요 이제 부강국 이스라엘이 남한국과 부강국과 유다를 괴롭히니까 둘이 손을 잡고 아람을 쳐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부강국 이스라엘 왕이 부상을 당해서 유다 왕이 병문 안을 갔다 머리 아파 그죠 하여간 대충 그렇게 복잡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제자 중 가장 똘똘한 제자를 불러서 중대한 인물을 부여해요 너는 허리를 동기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씨의 손자 요사바스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어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곤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명령한 거예요 그 말미에 지체 말고 도망치라는 명령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황당하기까지예요 거기에는 연유가 있어요 사실 예후를 부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 사명은 엘리에아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후는 과연 누구니까 예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으로서 여와는 한 분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는 지금 현재 부왕국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하나예요 당시 길라 라못에 진을 치고 아람군과 대처하는 중에 있어요 형제라고 그랬어요 현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일환으로 형제라고 부르는데 요즘 교회 선후배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하여간 기름을 부은 후에 얼른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예후는 왕이 계승자가 아니에요 왕자가 아니에요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곧 왕이 찬타를 뜻하는 것이므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초대왕 이스라엘 그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어라고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그거 같은 일이 일어나죠 둘째 예후는 왕위에 오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후는 그러니까 영모를 꾸민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적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들 것이고 질문 또한 많을 것이에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은 누구도 아닌 여와 하나님음을 명시하라고 엘리사가 주지시켰어요 그 제자는 여러 질문에 답할 처지도 아니고 답할 말도 없어요 즉 하나님에 의한 인명 외에는 다른 토를 달아 본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얼른 자리를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자마자 도망쳐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찾았을 거예요 누가 적합할까 그냥 사장이 임명하는 것 같아도요 사장이 임명하는 것 같아도 끝도 없이 찾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대기업체 인사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능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장 주안점인 것은 정직과 성실이래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뽑아놓고 그래도 저 사람은 나을 거야 라고 뽑아놓고 일을 시키다 보면 어느새 욕심에 팔려서 그렇게 한다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없다 부목사 뽑는 것도 똑같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만한 사람이 없구나 아니야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나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에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 그래서 진짜 한 명 뽑았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제 친구 인사 담당자들의 얘기도 뭐냐 그러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로 정직하고 진짜로 성실하고 진짜로 성실해 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제가 가끔 설교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택하시는 방법 6단계가 나와 있어요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또 안 찾아보지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하여간 들어갔어요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아니 예우가 답해요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그러자 제자가 말해요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그리고 예우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삽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의 피와 여와의 종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하예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려니와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제자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문을 열고서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예우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하니 벙벙한 채로 골방을 나와서 동료 장군들 앞에 서자 시선이 예우에게 집중되었고 그 중 한 사람이 물어요 평안하냐? 괜찮냐 너?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 말에 예우가 대답합니다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 대답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다 아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예요 그 말에 장군들이 펄쩍 뛰면서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이에 예우가 엘리사의 제자가 행한 일과 전한 말을 소상하게 알려요 그가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삶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장군들의 행동을 주목해야 돼요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부며 예우는 왕이라 외쳤어요 이와 같은 행동은 장군들 역시 오무리 왕조의 역달 왕들의 불의와 부조리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세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첫째 둘째는 뭐냐 그러면 예우 맞다 너는 왕이 될 만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 벌떼처럼 에 그럴 거죠 그런데 예우가 그 얘기를 하자 동료 그래 너는 할 만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료들의 인정을 동시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재수없는 예수쟁이 정말 세상 사람들 예수쟁이 재수없어해요 유난 떨고 그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슬기롭고 뭐야? 아름다우라고 그런 거예요 아셨죠?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어요 악한 왕 아합의 모든 사람들 제거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집안 사람들 척결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음은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녀는 예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예우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았더라 지금 뭐예요? 아합 사람들의 선지자고 귀족들이 다 척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우는 이제 자기 차례가 왔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때 립스틱 쉽게 바르고 치장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 걷지 않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치장하고 창에서 예우가 오는 광경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우를 보자 이세벨이 묻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평안하냐 예우를 시무리라고 부르는데 이 시무리는 잠시 왕권을 잡았다가 그 유명한 오무리 왕조 아합이 오무리 왕조 왕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제 몰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네가 아무리 세력이 당당해도 우리 오무리 가문을 이길 수 없어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최악의 우상 숭배 나라로 변질시켰는데 그 선봉에 악녀 이세벨이 서 있는 거예요 예우는 이세벨이 서 있는 창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세벨을 모시고 있던 내시 두 명이 슬그머니 창문을 통해서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자 그 내시들을 향해서 예우가 소리쳐요 그를 내던지라 그 소리를 따라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졌고 그녀의 피가 담과 마당에 튀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쉰 후에 예우가 그래도 왕의 딸이니 그녀의 장례를 치러주라고 하자 부하들이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성경이 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의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더라 그의 말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의 비참한 최후는 모두 하나님 예언의 성취예요 그 이후 예우의 오무리 집안 척교는 계속되어 사마리아에 있던 아베 아들 70명도 예우의 명령에 의해서 처단되어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일을 마친 예우가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왁께서 아베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왁께서 그의 종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비록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있죠 세상은 점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부합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옛날에 국회의원들은 있죠 전부 청탁하는데 그런데 자기 딸을 입사시켰다고 해서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니 청탁 안 할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힘이 있으면 부탁하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되는 세상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만큼 좋아지는 지금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이 여와의 뜻을 알고 진짜로 현명해지고 그렇게 슬기로워질 때 세상은 더욱더욱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쓸 것이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낭비하고 탕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효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 위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강화될수록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저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면서 새해 첫 설교를 마쳐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들을 행할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려 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고도 넘치는 모두가 되어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 칭찬받는 하나님의 리더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